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. 어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께서는 모두 SBI 인베스트먼트 더 올라가긴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일단 한 분의 의견은 야놀자의 미국 상장과 관련해서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 라는 한 분의 의견이셨고요. 또 한 분은 소프트뱅크에서의 투자 사실 묵은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런 뉴스를 좀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. SBI 인베스트먼트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처럼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제 SBI 인베스트먼트가 또 불을 뿜었습니다.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야놀자의 상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소프트뱅크 쪽에서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사실 묵은일인가요? 아직 부인하는 얘기가 안 나왔나요? 어떻게 들으셨나요? 두 분은. 어제 장 마치고 나서 한 4시 정도 지나서 뉴스로는 비전펀드에서 1조 원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또 사실 묵은으로 나왔습니다. 이게 어제만 이런 게 아니라 5월에도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다가 또 사실 묵은일인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. 아직은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구체화는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런 뉴스 때문에 어제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요즘 주식 시장에 묵은이라고 해서 묵은이가 자꾸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예전에 애플카 이야기도 그랬었고 계속 사실 묵은이다. 화이자 이야기, 삼성바이올로직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묵은, 계속 사실 묵은, 사실 묵은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BI 인베스트먼트 일단은 상승이 어제는 단기적이었던 것이다 두 분은 평가하고 계신데 김미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네, 이 투자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다, 사실 묵은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또 뒤통수를 치게 만드는 이런 뉴스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. 그만큼 뉴스는 요즘 많은데 그에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참 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. 이런 뉴스가 난무하는 시장이 돼버렸고요.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SBI 지금 인베스트먼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나 여러 가지 변화는 그래도 나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감은 나쁘진 않은데 어제 일로 시총이 한 3천억대 이상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약간 좀 부담은 될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고요. 게다가 이런 벤처 투자 관련된 회사들의 가장 큰 핵심은 엑시트를 해야 수익이 확정이 되죠. 그만큼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부분들인데 아직 진행되는 것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국면들도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지금 어제 얘기 나왔었던 160억 정도 투자를 했던 야놀자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될 가능성은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이쪽이 약간 컨택트 쪽이죠. 지금 시장과는 조금 안 맞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당장 투자를 해서 IPO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밸류는 많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와 IPO에 대한 얘기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너무 섣부르게 대응하기는 좀 힘들겠다.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. 일단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현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 네, 일단 창업 투자 회사 기업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시리즈 D레벨에서 1조 원의 평가를 받던 시절에 160억 투자가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를 기반으로 보면, 요즘 나온 기사를 보면 비전펀드에서 지분 10%를 인수하는데 기업 가치를 11조 이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10배, 그러면 160억 투자한 게 1600억의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창업 투자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160억이 1600억이 되는 식의 그런 획기적인 건 아닌데 주가에는 그런 식으로 기대가 많이 돼서 반영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좀 과대 평가된 측면도 있고 이슈에 따라서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SBI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오늘의 움직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